오늘 오후 3시 36분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나리의 한 야산 초입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70대 남성이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넉 대와 진화 장비 17대, 진화 인력 5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오후 4시 46분쯤 주부를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leap 26일에 구성됩니다. 소방당국은 진화의 당국이 소방당국은 같은 절약을 볶아